EST I WILL TELL 11 나의 quals을 누가 띄ła 일단 전반 초반에 실패한 게 조금 힘들게 경계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지금 많은 공격력 찬스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찬스를 흘리지 못한 게 오늘 경기의 베베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본 경기 가서는 분명히 더욱더 공격적으로 축구를 하되, 수비적으로 좀 더 집중력을 해서 플레이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일본 가서. 다음으로 일본 가서 첫 승리를 따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만 한 번 다시 한 번. 어떻게 해야 되겠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더 나도gar까 생각하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팀들이 만약에 공격을 생각해볼까요? 지금은 상황에서 더하다면, 미국 테이프가 이번에도 더하다면, 우리 해당에서 어떤 공격을 주지 못할까요? 일단 이런 공격으로 달라진 것과의 공격이 높아져서. 이제 공격이 높아져서 편집을 하다 보면 가시와 팀이 아무리 생각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의 경기에는 생각해봐야 될 것에 이름은 바로 점점이 높아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고급적으로 나갈 방향으로 찾고 있습니다.